한덕석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고 적절히 심판도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.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장 간담회에서 정치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본명이고 임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국민 생활 수준이나 모든 면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저의 철학이었고 또 그렇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